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호설 적당히 마시쥬 술병 그 굽을 다 본생이라 아이고 아이고 개나저나 이거 호설냥 받없어 아이고 그 미식을 안 미식어 아이고 아이고 경호여도 순대기 아버지 생각해주는 건 우리 서방밖에 없인 줄 압서 통새벽이 나고 그냥 일어나그네냥 이거 꿀리랜 이거 팔팔팔 끓이랜 겡 순대기 아버지 갖다드리랜 막 맹침어멍 고릅디다 아이고 개나저나 이것도 무신 종류가 호나 두개라 그 계란 그디 미식어 난 끓인가라 아니 무신 집에서 이거 끓이는 거 무신 혼옷이 무신거 난 뜰립니깐 무신게 집에서 콩나물 호설 놓고 맹태산디 황태산디 무신거 그냥 끓여주음신 맹태고 망태고 가네 아이고 난 그가 마랑 난 그자 꽝 딸린 국물에 그 선진왕 그자 얼큰한 내장도 호설 놓고 그 호설 먹고 적은디 몇 계란? 아이고 개미 식당각 뭐 없어 식당각은 해 세상에 이런 거 영영 끓여다노도 어쩐지 말이야 한가 말이야 아이고 순대기어멍 이것도 집에서 영영해줌신지 몰루쿠다마는 해줍디가 아이고 참 놈들은 우리 순대기어멍 그자 갈갈갈 하는 말에 순대기어멍이 뭔 해주는 줄 알았지만 우리 순대기어멍은 나가 술을 먹으나 아팡 누나 그자 치치나 그자 그놈이 장국 장국 그자 장국이라 장국 그자 어따가라 양 장국이 제일로 영양가 좋고 제일로 쏙 뿌려는 것도 제일 좋기도 합니다 이게 장국이 장국 끓여준 것만 더 아이고 고맙다는 거죠 참 호강했뿌나 호강했면서 아이고 이것끼려당 주는 또 나고 든 이유 또 좀 조잡없어 어디신가 아이고 알아서게 알아서 그집 서방신데 고맙다는 애야 서방신데 고맙다는 젖네 주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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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서방은 갖다다 좀 주렘만 고라쥬 끌린 건 나가 끌려신디 무사 서방 고라만 고맙다는 헤떼게를 했나면 콩치새두나면 고맙다는 고라게 나신데 고맙긴 알아서게 고마워 고마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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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고 그냥 온 김에 나 호솔 고라던가 구다 그냥 순대기 하방 말씀 다음에 술 마실 때랑 그냥 우리 서방이 형 호솔 적당히 적당히 먹읍써 우리 서방은 1차만 허근에 가게 마시 하면 건 건 거 닮은디 아니 무사간 사착 알라 그 성납디가 그 하방을 이거 산땀서 우리 하방이 일어날 소리 거 말일랑 졸바로 고라쥬 나가 먹인 게 아니라 그날 그 집 서방이 날 먹인 거라 이사름 임신 이차만 글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 뭐 미니클락서 태면여 태령화 태령화 그 성납아 그 성납아 그 성납아 우리 서방은 아이고 난 1차만 해겐에 끝내질시니 이놈의 성님이 2차 글라 3차 글라 4차 글라 뼈 폭두로 끄석 내겐에겐 건고를 뜨다 건고라 이 인간이 정말로 나가 우리 순대기 어방 이름을 걸커라 그 성과 이리왕 나가 순대기 어방 걸커라면 안 믿으쿠다마는 순대기 어멍 이름 걸케는 한 호솔 영 믿음은 감수다마는 영어든 정어든 이거 나도 그네 가끔에 홍거름 영 영 호럭 호솔 들어 삼소 이거 이거 거기서 속이 확 풀릴 거 아니꼬 이거는 건허는국 경허지 마랑 이왕 고맙댄 소리 들을거라니 나 부탁허크라 저 동네 저 알동네 간 거 선지 하얀 들어간 거 요 네비 아산강 헌그릇만 사다주면 아닌데 카 이놈아 이놈아 방 이놈아 방 진짜 이놈이 선지로 태강생이 황령이 모사손 가까운 데 야 이 동새벽기부터 일어나 끌린 이 사람 생각도 안오고 식당 간 없인 거 그거 선지 놓은 거냐면 사사 아이고 이놈아 방 원 원 원 아이고 이녀 끌린 거 냉장고에 나 딱 낼랑 뭐 크락인덼랑 순덕이 형 어느 데서 올지 지금 그걸 먹어서 나가오솔 눈망대기가 똘랑똘랑 해집지 크나 어떤 어떤 헛솔 도와주워기 어떤 걸 말이라 아니 나가 그나 무사 순덕이 아마 구름시를 할 말이야 광배야 그 아들인가 그 맨울이신데 그래서 전화해요 광배님과 그 맨울이신데 또 전화해요 오래네요 오래네요 아이고 가는 이 아방이 죽었땐 기별이나 해서 올 거산디 개글란 끄지 밥이라도 쓸 해주어게 두 개 밥이라도 조마 혼술 먹게 아이고 조마 가라 아이고 독립사람들한테 강경 물어봐서 계속 샘청하려 하신 이 아방 아 그런데 냉동실에 무사 얼림밤 어수가 순덕이 어몽이 분명 나 가실건디 아이고 기놈이 그 저 돌밥 그거 아이고 난 저게도 딴 건 몰라도 밥은 곧 해요 꼬실꼬실한 밥이 좋고 어떤 그거 밥 한번 해주는 것도 격 어려워 아니 놈이야 막 마블 나가 무사 거 그래 꼬실꼬실하게 해줍니까 우리집 아방밥도 못해주는지 그 허지롱한 소리 하지마라 그래 야 이거는 확 들었었어 이거 홍그릇 아 띵나쥬에 예창들이 쭉 쌩고 살질 못하겠네 원